자 이 신발은 문방구에서 산 게 아니라 마술 신발이에요 절대 오늘 문방구에서 산 게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준 마술 이걸 신어야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요 아 잠깐 저기서 신고 올게요 신고 올게요 자 제가 마술 신발을 신었어요 자 제가 공중부양 하면서 나갈게요 이거 오늘 만든 마술인데 오늘 처음 처음 만든 마술이에요 이건 뭐 마술이라기보다도 좋아 우와 떴다 진짜 떴다 신발 신으니까 떴다 우와 신발 신으니까 떴어요 우와 신발 신으니까 떴어요 떴어요 우와 신발 신으니까 떴어요 제 발이 몇 개개에요 두 개 하나 둘 셋 오늘 만들었는데 조금 더 연습 많이 해야겠다 뭐가 틀렸는지 그 다음 영상에 만나요? 감사합니다.